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담 물동이 여인과 횡사를 피한 선비 한양에 사는 한 선비가 먼 시골에 갈 일이 생겼는데 꿈자리가 사나워 그런지 왠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선비는 이웃에 사는 유명한 점쟁이 맹인에게 먼 곳까지 무사히 왕래할 수 있겠는지 점깨를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점을 쳐본 맹인 점쟁이는 고개를 켜웃하더니 한 번도 점을 쳐보고는 여행 중 횡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낮에 횡사할 운세이니 가지 아니함만 못하겠소이다. 선비는 볼리 대단히 요긴해서 반드시 가야하니 횡액을 면할 수 있는 비책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맹인은 여러 차례 점을 쳐본 후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는 그 말을 명심하고 길을 떠났으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30일쯤 갔을 때 길 옆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말에서 내린 선비가 여인의 옷차림을 살펴보니 평민이었지만 얼굴에서는 정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함부로 여인의 손을 만질 상황은 아니었기에 선비는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끌고 주막에 가서 먹이를 준 후 쉬면서 기다리면 내가 보리를 보고 오후 늦게나 저녁쯤에 가겠노라. 종이 말을 끌고 먼저 주막으로 향한 뒤 선비는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두 회박으로 물을 기른 여인은 우물가를 떠나 자기 집으로 향했고 선비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선비는 걸어가면서 여인의 양손을 잡아볼 방법을 이리저리 궁리했습니다. 조금 걸어갔을 때 멀리 초가 한 채가 보였고 개 한 마리가 여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개는 여인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선비를 보더니 콩콩 지저댔습니다. 뭔 일인가 싶어 고개 돌린 여인은 우물가에서 본 선비가 자기 뒤에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바람에 여인은 머리에 인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당황한 여인은 선비를 향해 누구신데 어찌하여 자신을 따라왔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사연을 말하기 전에 물동이를 깨지게 만들어 미안하다면서 물동이 값을 물어주겠노라 대답했습니다. 마침 옹기장수가 지나가기에 선비는 물동이 하나를 사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여인은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선비가 사과하면서 거듭 권하자 그제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은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향했고 선비는 이번에도 따라갔습니다. 여인은 선비를 경계하면서 물을 기르고 다시 발을 돌려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선비는 따라가면서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인이 선비의 기색을 살펴보니 치안으로 보이지는 않았기에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선비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애가 탈 정도로 마음 급한 사정이 있어 애골한다면서 들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고 선비는 사연을 말했습니다. 지금 천리 길을 가는 중인데 길 떠나기 전에 점쳤더니 오늘 처음 만나는 여인의 두 손을 잡아야만 기명행사를 면한다고 합니다. 그대를 잠깐 본 즉 사람 댐댐이 귀하거늘 바라건대 그대는 장차죽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음덕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천한 집안의 딸이나 남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이기에 몸가짐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낮에는 눈이 있어 곤란하니 해 저물 때까지 다른 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선비는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가 해가 진 뒤에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비는 여인의 두 손을 살짝 잡았다가 이내 손을 풀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비는 작별할 때 돈 열량을 내놓았습니다. 여인은 돈을 사양하면서 어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여인에게 거듭 감사 인사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종이 머물고 있을 주막으로 갔습니다. 주막에 도착하니 마당에서 서성거리며 있던 종이 초조한 표정으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선비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종은 낮에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종이 말한 일은 대약 1호였습니다. 종이 말을 끌고 우물가로부터 10여 리쯤 가서 돌다리를 건널 때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고 종은 가까스로 활을 피했지만 말은 물로 떨어지고 바위에 부딪혀 허리가 부러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은 황당하게 죽은 말을 가까운 마을에서 팔고 빈몸으로 주막에 와서 이렇게 마냥 기다리고 있었노라 말했습니다. 선비는 종에게 애썼노라 위로해준 뒤 다음날 다른 말을 빌려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가 뒤돌아 생각해보니 물동이 여인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말을 타고 가다 다리에서 떨어져 함께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여 가슴을 쓸어내렸고 다음에 다른 돌다리를 만났을 때 조심스레 두드려본 후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하여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